자, 울트라죠? 3, 2, 1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티비입니다 소드실드, 배틀스타일,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카드팩을 몇개 뜯어볼건데요 구성품이나 수록카드는 일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제 재생목록 중에 해외판 포켓몬 카드 찾아보시면 며칠 안됐으니까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카드팩만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록카드만 잠깐 볼까요? 빠르게 넘겨서 뽑아야 되는 카드 물론 일격, 연격, 울하우스 좋죠 그리고 슈퍼레어 카드 이상에서 서포트 카드들하고 요 카드 메가힛 일격, 울하우스, 하이퍼레어 특별 일러스트죠 연격, 울하우스, 하이퍼레어 특별 일러스트 요 카드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번에 요 카드 뽑았어요 그쵸?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나머지 연격에너지도 괜찮고요 대포문호나 헬가 나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영문판 카드 뜯다 보면은 막 진화체하고 이름 막 헷갈리고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면서 다 아는데 급하게 또 뜯다 보면 또 실수하고 그래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꺼져! 자 오늘 카드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격투에너지 모래탑이죠 코르니의 기압 탄차곤 주백 탕구리? 텅구리? 펭그릴인가요? 또 혼나겠네 에너지 리사이클 홀로카드고요 오 떴다 첫 팩 3 2 1 암호가오 부위 암호가오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팩에서 나왔어요 굿 자 두번째 100 자 두번째 100 자 몇장의 카드가 나올지랑 슈퍼레이어 이상의 카드가 구경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죠 전기에너지 모래탑 야돈이구요 멍파치 야돈이 야돈이 야돈용 자 골뱃 레어카드 아 아닌것 같다 자 꽝입니다 설레는 해외판 포켓몬 카드 뜯기 세번째 팩입니다 저도 엄청 설렙니다 격투에너지 어? 얜 뭐지? 아 킬가루도 에레키볼 자 3 으어어어 와 하하하하 아 저 뭐 또 본 것 같아요 지금 대박이다 와 지금 세번째 팩인데 첫번째 팩에서 암호가오 부위가 나왔죠 그리고 두번째 팩 꽝이였는데 색깔 같이 한번 볼까요 저도 아직 뭔지 확인 못했습니다 자 울트라죠 3 2 1 레벨볼 울트라 레어카드 레벨볼 울트라 레어카드가 나왔습니다 야 야 자 이 맛에 포켓몬 카드 뜯는거 아니겠습니까 네번째 팩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틀스타일 3팩만의 버스 2개 기본 불꽃에너지 우츠동 우츠보트 학습장치 탄동 롱스톤 테우진 레벨볼 아 꽝입니다 자 레벨볼 나왔구요 네 다섯번째 팩 하나 둘 셋 넷 야 고작 여덟팩 뜯는데 이게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또 그래도 국내판 뜯는거랑 다른 맛이 있죠 초에너지 회연 롱크로우인가요 자 멍파치 다재군 자 홀로카드 나왔구요 아유 똑같은앤데 띠용 아깝습니다 야 이거 앞에서 다 나오고 뒤에 다 꽝인거 아니야 이거 그럼 안되는데 아직 3팩이나 남았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기본 철에너지 코르니의 기압 자 자 홀로카드 자 홀로카드 3 2 아 떴습니다 자 3 2 1 마기라스 부위 2 2 2 2 3 2 3 2 3 3 4 4 4 4 4 4 4 4 5 4 자 2팩 남았습니다 배틀스타일 소드쉴드 자 그래도 2연속 울트라 어딥니까 레벨볼 제가 좋아하는 카드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한장만 더 나와주면 대박인데 그죠 거의 2분의 1 확률 아닙니까 물에너지 몽 우치동 야돈 멍파치 목크로 야돈용 오 힌드라 멋지네요 꽝입니다 아 그래도 한팩이 남았습니다 이 한팩에 뭐가 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아 연격 울하우스 나오면 좋겠다 마지막 백 가보겠습니다 살짝만 보여도 긴 세서 일단 넘겨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그리고 공미판 카드 뜯으면 종이 냄새가 조금 색다른데 저는 이 냄새 너무 좋더라구요 뜯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거에요 약간 향긋한 냄새나 아 기본 악에너지 에서르 가재 장군 모래탑 하츠리스 가라르 마인맨 대포문호 홀로카드 구요 아 3 2 1 아깝습니다 꽝이었네요 아모가오 V 그리고 마기라스 V카드 레벨볼 울트라 레어 카드 레벨볼 울트라 울트라 레어 카드 레벨볼 카드 8팩에서 총 3장의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배틀스타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간간히 계속 뜯을거구요 자 가득강은 계속된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티비였습니다 와우 오빠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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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